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계속 전치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언틸하고 틸부터 시작해 볼까요? 언틸하고 틸,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언틸하고 틸, 의미가 같고요. 몸할 때까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시점이 나와서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stay 이런 동사와 함께 언틸이 쓰이게 되는데 stay there until 3 o'clock 3시까지 거기 있어라. I can't start, I can't start until Wednesday. 수요일까지는 시작할 수가 없다. 그럼 수요일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언틸이 들어가는 표현을 보면은 until lately, until recently 하면은 최근까지라는 의미고요. until late 하면은 늦게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lately 하고 late 하고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죠? until later, 나중까지라는 말이고요.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는 until이 뭐랑 비교했죠? by랑 비교했죠? 이게 지속의 의미가 있으면 until을 쓰고 그 다음에 완료 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뭐 하면 된다, 완료 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by를 쓴다고 했습니다. until하고 till은 의미가 같고요. 접속사도 돼요. 우리가 접속사는 이제 다음 다음 강의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by가 있는데 by는 시점이 나옵니다. by는 시점. 아까 by 시점 나와서요. 뭐뭐까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 완료 시점 준다고 했죠? 좀 아까 complete the assignment by 3 o'clock 3시까지 과제를 끝내세요. 그래서 3 o'clock 3시까지 끝내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끝낸다라는 동작이 지속되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3시가 완료 시점이고 3시에 끝나면 되니까 그때 이런 경우에는 by를 써주고요. 교통통신 지불수단에 by를 쓰는데 by air 항공편으로 by ship 배편으로 by surface 육로로 by sea 바다로 그 다음 이런 교통편이 나올 수도 있고요. by mail 우편으로 by credit card 하면은 크레딧 카드로 해서 지불수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신수단 지불수단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것은 by 다음에 교통통신 지불수단을 쓸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by air 아무것도 없이 그냥 by air 했죠? 여기에 by the air 한다든가 by 무슨 소유격을 넣는다든가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차로 하면은 by car 써야지 여기다가 by the car 한다든가 by my car 하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더 나 아니면은 by나 이런 말을 쓰고 싶을 때는 by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 써야 돼요. 차는 in 쓴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in the car in my car 이런 거 써야 되고요. 버스 같은 건 아까 뭐 쓴다 그랬어요? on 쓴다 그랬죠? on the bus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른 전치사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걸어서는 on foot가 되고 현금으로는 in cash가 됩니다. by가 뒤에 동명사 동명사가 뭔가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동명사죠. b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we can improve our poor financial situation 우리의 안 좋은 그런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by 어떻게 함으로써? reducing the part-time step part-time 직원을 줄임으로써 part-time 직원을 줄임으로써 안 좋은 그런 재정 상태를 계산할 수 있다. by 다음에 전치사 뒤에니까 동명사 써야 되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쓴다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 동사를 써야 한다면 명사형인 동명사로 바꿔서 써줘야 되는데 b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고요.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와서 누구누구의 의해로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은 It's written, 쓰여졌다. 알리사에 의해서 행위자가 나와서 누구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같이 가는 시제가 태가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 누구누구의 의해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어졌다 해서 수동태 써야 됩니다.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동사 과거 분사형 쓰는 거죠. so is written is written write의 과거 분사가 됩니다. write, wrote, written 해서 This book is written by Alyssa 이 책은 알리사에 의해서 쓰여졌다. by 다음에 지점이 나오면 옆에라는 뜻도 있어요. 옆에 by the door, 문 옆에 by the window, 창가에 그래서 옆에란 뜻이 있고 by 다음에 percent가 나오게 되면요. 뭐뭐만큼이란 뜻이 있어서 the sales have increased 판매량이 증가했다 by 30%, 30% 오래 그래서 percent 앞에 by 쓰게 됩니다. within이라는 단어는 within, within은 기간이 나오고요. 뒤에 기간이 나오고 뭐뭐 이내로란 뜻이에요. 그 기간 이내에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이내로라고 해석이 되고 요거 완료 시점을 주는 거죠. 어떤 동작의 또는 상태의 완료 시점을 주는 건데요. I'll be back 돌아올 것이다 within two weeks 그러면은 2주 내로 여기가 2주째가 되는 거라면 2주 내로 아무 때나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럴 때 within, two weeks 기간 기간으로 완료 시점을 줄 때 within이랑 같이 가게 되고요.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이거는 기간은 아니죠. 기간은 아닌데요. 이 within이 기간이 나와서 뭐뭐 이내라는 뜻도 있지만 기간이 나와서 뭐뭐 이내라는 뜻도 있지만 범위나 한계나 장소 여기서는 지금 거리가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와서도 똑같은 해석으로 뭐뭐 이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하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느냐 그러니까 within은 한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계 이내라는 의미로 쓰인다. The question 그 질문은 Is not within the scope 하면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하는 담화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The noise seems 뭐뭐인 것 같다. To be coming from 오는 것 같다. Within the building 그 빌딩 안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within 다음에 기간이 나와서 완료 시점 뭐뭐 이내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범위 한계 장소가 나서 뭐뭐 이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이게 시험에 나왔던 그런 표현들 되고요. 여기 기간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 있고요. For 뭐뭇을 위하여 란 뜻이죠. 뭐뭇을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뭐뭇을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I went to store 나는 가게로 갔다. For some milk 하면 우유를 사러 갔다. 라는 이야기죠. 우유를 위해서 가게에 갔다 하니까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갔다. 의역이 될 수 있는데요. 뒤에가 목적이 나옵니다. 가게 간 목적 우유를 위해서 For 다음에 목적이 나와서 뭐뭇을 위하여 라고 쓰게 될 수 있고 For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동사는 동명사로 나와야 되겠죠. For 다음에 동명사 동사의 동명사가 나오면 뭐뭇을 하기 위한 이라는 용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This knife is full cutting bread 하면 이 칼은 빵을 자르기 위한 것이다. 이 칼은 빵을 자르기 위한 것이다. This knife is full cutting bread 이렇게 For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 용도를 나타낼 수 있고 For 다음에 기간 나와서 뭐뭇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The oven remained on for more than an hour 한 시간 이상 그냥 for an hour 하면 한 시간 동안인데 more 되니까 한 시간 이상이에요. 한 시간 이상 동안 켜져 있었다. 그래서 For 다음에 기간이 나와서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듀어링은 뭐라 그랬죠? 듀어링은 이것도 동안인데 명사 명사로 뒤에가 명사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for를 써주고요.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during 써주시면 되고 for가 지난 방향에서 since 하고도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했죠? 완료 시제가 나올 때 앞에가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올 때 과거 시점이 나오면 since를 쓰고 기간이 나오면 기간이 나오면 for를 써서 언제 이후로 죽 뭐뭐 해오고 있다. 얼마째 얼마째 뭐뭐 해오고 있다. 그래서 since하고 for를 같은 상황 현재 완료를 쓴 같은 상황에서 고른다면 since는 과거 시점 for는 기간 이렇게 고른다고 했어요. 자 그 for입니다. for가 기간이 나와서 뭐뭐 동안 이라는 의미를 주고요. 이렇게 단순 과거가 올 수도 있고 현재 완료가 올 수도 있는데 현재 완료가 오면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추가가 되고요. 우리가 시점에는 as을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시점에도 for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토익 시험을 보신다면 이 for는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모르시면 일단 시점에 나오면 as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점에 나오면 as을 씁니다. 근데 for도 시점에 쓸 수는 있는데요. 미래의 계획 시점에 써요. 미래의 계획 시점. I reserve the table. 테이블을 예약했다. 그 식당에 7시로 예약했다. 오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니라 이거는 예약했을 때 7시로 예약을 한 거죠. 미래 시점이죠. 이럴 때 at가 아니라 여기서 s을 쓰면 7시에 예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at 7하면 7시에 내가 예약을 한 시간이 7시라는 얘기고요. for를 쓰면 7시에 가겠다라고 예약을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for도 시점을 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시험에서는 as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점 앞에 요게 중요하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쓴다라는 거 it is difficult 요거 가 주어죠. 뭐가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는 게 어렵다. 요게 진주어 진짜 주어 그러면 앞에 있는 for me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일을 하는 거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줄 때는 앞에다가 투부정사 앞에 for plus 명사 대명사라면 이렇게 목적격을 써주는데 그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plus 명사를 쓴다라는 거죠. for plus 명사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for를 고르는 문제가 나게 됩니다. 투부정사 앞에 빈칸 놓고 for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게 되고요. during 동안이란 뜻인데 명사 기간이 나오는 거죠. there are extra ferries 추가 ferries 그 섬으로 가는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데려가졌다 during the night 그 밤에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 동안에 라는 의미로 간다면 duoring을 쓰게 됩니다. through 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세 가지 뜻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뒤에 장소가 나오면 뭐뭇을 통과하여란 뜻이고요. go through the tunnel 터널을 통과해서 가라 터널을 지나가라 어디를 통과해 간다 라는 의미가 through고 기간이 나오면 내내 그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과해 가는 거니까 내내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she kept quiet 그 여자는 조용했다 all through breakfast 식사 아침 식사 내내 조용을 했다 그 다음에 수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뭇을 통하여 money can be transferred 돈은 이체될 수 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through a smartphone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through가 뒤에 수단이 나와서 뭐뭇을 통하여 해석은 똑같죠? 아까 장소가 나오나? 그래서 요거 세가지 장소 기간 수단 이렇게 나와서 통하여 또는 내내라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 through 아웃 하면 뭔가 through하고 비슷할 것 같죠? 근데 through는요 일단 장소가 나오면 아까 through는 통과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through 아웃은 도처해라는 뜻이 있어요. 도처해 여기저기에 bus number 702는 runs 다닌다 throughout the city 하면은 그 도시 전체를 다닌다 그 도시 전지역을 다닌다 그래서 throughout time의 장소가 나오면 도처해지 뭐뭐를 통과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저기 도처해란 뜻이고요. 기간이 나오면은 비슷해요. 내내란 뜻입니다. it rained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기간은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차이점은 여기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단이 뒤에 나오지 안 씁니다. above를 보면 above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he opened the cupboard 찬장을 열었다 above the sink sink the 위에 있는 그런데 above는 꼭 수직으로 위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위에 어디에든지 위에 있으면 above를 쓸 수 있어요. 어디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이 나와서 뭐뭐 이상이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anybody who is above 5 feet 5 feet 8 inches 라는 기준이 나왔죠. 5 feet 8 inches 5 feet 8 inch 요 기준이 나왔는데 요거 이상인 사람은 누구든지 키가 in height 키에 있어서 이상인 사람은 누구든지 내 오른쪽에 쓴다. 그래서 요거 기간이 나와서 뭐뭐 이상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반대말로는 below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below가 뭐뭐 아래라는 뜻인데 The climbers stopped 300 meter below the top of the mountain 산 정상 아래 근데 얼마큼 아래 그 정도의 차이는 앞에다가 표현을 해주는데 300m 아래 300m below the top of the mountain 산 정상에서 300m 아래에서 멈췄다. 그래서 이 below도 어디 아래라는 뜻인데요. 뭐 수직으로 보다는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지 뭐뭐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상황에서 어떤 위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상황에서 폭넓게 below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low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주고요. 뭐뭐로 이하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데 The temperature is 3 degrees below zero 하면은 온도는 3 degrees below zero 0도 이하 3도이다 하니까 마이너스 3도 라는 이야기죠. 3 degrees below zero 하면은 마이너스 3도 이다라는 의미고요. 뭐뭐 아래 She's well below average 하면 below average 평균 이하라는 뜻이에요. 인텔리전스 지능에 있어서 이러면 안되겠죠? 그 여자는 지능이 평균 이하이다. well이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부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한다 이런 잘 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강조의 의미로 와서요. 여기는 강조로 온 건데 well below 하면은 훨씬 아래다 못 미친다라는 의미로 강조로 well이 왔고요. 비슷한 전취사가 over가 있죠. over 자 over도 뭐뭐 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over는 수직으로 우예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상으로 얘기할 때는 하지만 시험에 하지만 시험에 above냐 over냐 위치상으로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묻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He opened the cupboard over the sink 그래서 싱크대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커벌드 찬장을 열었다. He put on a coat over his pajamas 파자마 위에 코트를 입었다. 자 이렇게 over 쓸 수 있고요. 이 over가 뭐뭇을 덮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There is a cloud over the south of England south of England을 덮고 있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over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걸쳐서 뭐를 덮고 있을 때 위에 떠 있는 걸로 덮고 있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그냥 이렇게 붙어서 표면에 붙어서 덮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over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쪽에 있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갈 때 다른 쪽에 있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갈 때 그때도 over를 쓸 수 있는데요. John climbed over the fence 좌는 담을 넘었다. 그러면 담 위를 넘었다 하면 이게 언을 쓰면 표면에 붙어서 언이에요. 그러면 담이 있으면 담 위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해 갈 때 그런 상황이라면 over를 씁니다. 비행기가 우리 집 위를 날아간다. 그럼 우리 집 위 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over my house 가 되는 거죠. 그래서 over는 다른 쪽에 있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over를 쓰게 되고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온 건데 more than의 의미가 있어요. more than 뭐뭐 보다 많은 They paid out over two million dollars 2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그래서 over가 뭐뭐 이상이란 뭐뭐보다 많은 이란 의미 얘도 기준이 나와서 기준 이상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any money earned over that level 그 레벨 이상으로 벌려진 돈은 세금이 부과된다. 나이가 나와서요. She was well over fifty 50세가 훨씬 넘었다. 여기서 well도 강조 의미의 well로 들어간 건데 She was well over fifty 50세가 훨씬 넘었다. 이렇게 나이 앞에 over 써서 50세가 넘은 이렇게 쓰이고 over가 뭐뭐로 이런 것도 시험에 이런 의미를 고르는 걸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There was an argument over money 돈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over가 뭐뭐하는 동안 뭐뭐에 걸쳐서란 뜻도 있어요. We'll discuss it over lunch 하면은 점심 먹는 동안에 점심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것이다. over lunch 점심 먹으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over가 이런 의미들 사용이 됩니다. under over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under가 어디 아래 이거 under는 보통 수직적인 아래 생각해볼 수 있는데 a path runs under the trees 하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으로 길이 지나간다 라는 거겠죠. 어디어디 아래라는 뜻이 under the bed 침대 밑에 under the desk 책상 밑에 under가 less than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over가 more than의 의미가 있었으면 under는 less than there were under 20 people 20명이 안 되는 2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at the lecture 그 강의에 you can't see this film if you're under 18 18세 이하면 이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못 미친다 less than의 의미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뭐뭐 하에 있는 under control 통제 하에 있는 under investigation 조사 하에 있는 under threat 위협을 받고 있는 under law 법 아래에 있는 under extremely questionable circumstances 극도로 의심스러운 상황 하에 있는 under stressful conditions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하에 있는 그래서 under가 어떤 상황 하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under가 진행 중인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under construction 하면 공사가 진행 중인 그래서 공사 중인에서 under construction 수리 중인에서 under repair 이런 의미로 under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beyond 하면은 beyond 는 한계가 나와서 그 한계를 넘어선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뭐뭐 이상 beyond their existing production capabilities 하면은 기존의 생산 능력을 벗어나서란 뜻이에요. 기존의 생산 능력을 벗어난 그 생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이라는 의미가 beyond 구요. beyond our control 우리 통제를 벗어난 be damaged beyond repair 하면은 수리의 범위를 넘어서 파손이 된 거니까 수리가 불가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beyond 뒤에도 아까 over처럼 나이가 나와서 뭐뭐 이상 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few jackies jackie 기수 기수들은 few가 나왔으니까 부정이죠. a few가 나왔으면 몇몇인데 few가 나와서 부정이에요. few jackies continue race riding beyond the age of 40 기수들은 40세가 지나서는 거의 경주하지 않는다. 경기에 나가지 않는다. 경마를 타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시점이 나와서 뭐뭇을 지나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it won't go on beyond midnight 자정이 지나서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비욘드가 한계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나이나 시점과도 같이 나와서 뭐뭐를 넘어선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of 뭐뭇 의란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of 소유관계를 줘요. 뭐뭇의 we are looking for workers of Mr. Campbell's ability 하면 Mr. Campbell's 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of 하면 전부 뭐뭇 의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요. 이 뭐뭇 의라는 의미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속해질 수 있는데 첫째가 소유 Mr. Campbell's 가 갖고 있는 Mr. Campbell's 능력을 갖고 있는 worker란 뜻이에요. 요거를 have으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소유기 때문에 workers have Mr. Campbell's ability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workers have Mr. Campbell's ability workers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브가 Mr. Campbell's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줄 때 오브를 사용하게 되고요. 부분과 전체의 관계 부분과 전체에서 some of the 하고서는 뒤에가 전체가 나오는데 얼마 중 얼마 some of the students 하면 그 학생들이 전체가 되는데요. 그 학생들 중 some 몇몇 또는 everyone of you you는 너 하나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라는 복수가 될 수 있는데 너희들 각자 모두 everyone 너희들 전부 client of ours 우리의 고객들 중 여기서 ours는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우리의 고객들이 되는데요. 우리의 고객들 중 한 고객 그래서 오브가 앞에가 부분 뒤에가 전체에서 뭐뭐 중에 얼마란 의미가 있어서 뭐뭐 중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뭐뭐 중해라는 의미로도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얘가 some of the 전체에서 뭐 some of the students 에서 꼭 앞에 부분이 나오고 전체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of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서 이러면서 얼마 여기 얼마를 쓰는 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여기다가 그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주어 누구누구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문장으로 앞에 부분 없이 여기에 부분 없이 of the students of the workers of the employees 뭐뭐 중해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가 뭐뭐 중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브 뒤에 날짜가 나와서 며칠 자로 란 의미가 있어요. 날짜가 나와서 며칠 자로 The invoice가 송장이라는 뜻인데 The invoice of June 12th 6월 12일자 송장 Of receiving this letter 이렇게 동명사가 나오면 이 편지를 받은 날로 부터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날로 부터 오브 다음에 날짜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며칠자 뭐 마 날로 부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브가 A하고 B A 오브 B 라고 썼을 때 A하고 B가 동격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오브로 연결을 합니다. The idea of living abroad 아이디어하고 living abroad 개념이 같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해외에 산다라는 거예요. 해외에 사는 생각 그래서 A하고 B가 같을 때 오브가 오브가 뭐뭐의 뭐라고 해석은 되지만 A하고 B가 같을 때 오브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주격관계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The arrival of the police 경찰의 도착 경찰의 도착 하면 경찰이 도착 한다라는 거죠. The police arrive 가 되는 거죠. 얘가 주어 얘가 지금 동사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래서 주격관계가 있으면 동사주어 관계가 있으면 오브가 연결시켜주고요. 목적관계를 줄 수도 있어요. The marketing of a new product 하면 신제품의 마케팅 이란 거지만 신제품을 마케팅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어 여기에 동사 신제품을 마케팅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관계가 있을 때는 전치사 오브를 쓰게 됩니다. The application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기술의 적용 application이 적용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기술의 적용 그러면은 기술이 적용하면은 기술을 적용 한다라는 거죠. 기술이 목적어 적용이 동사관계를 가지니까 기술의 적용에서 이럴 때 오브를 쓰게 되고요. 오프를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머머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때 머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어져 갈 때 이럴 때 오프를 쓰게 됩니다. An island off the coast of Spain 스페인의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섬이니까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오프가 머머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지금 학교에 학교에서 학교에 10일 동안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프스쿨 학교로부터 10일 동안 떨어져 있는 거고 오프스쿨 duty가 임문데요. 임무로부터 오프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근무중이 아니라는 표현. He is 오프스쿨 하면 그는 근무중이 아니다. duty에서 오프되어 있는 상태다. He took his hands off her arm 그의 팔에서 손을 떼었다. 가져갔다. 그래서 멀어져 갈 때 이 오프스쿨 다음에 있는 명사 여기 이 명사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여기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 오프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됐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They discounted 2,000 dollars off the car. 차에서 2,000불을 할인했다. 그러면 차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2,000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떼어낸 거죠? 멀어져 간 거죠? 차가격에서 2,000불이 멀어져 간 거예요. 2,000 dollars 오프스쿨 하면 차에서 2,000불을 할인을 했다. 할인됐다라는 뜻으로 오프스쿨 쓰이는 거. 근처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Lily lives just off Park Avenue. 여기 Park Avenue가 거리 이름인데 여기다가 언을 쓰면 Park Avenue에 산다라는 뜻이고요. 오프를 쓰면 Park Avenue 근처에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고 거기 근처에 산다라는 뜻으로 오프스쿨 가 쓸 수 있습니다. Across는 세 가지 뜻 기억해 주세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대상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건너가는 대상이 나와야 돼요. 건너가는 대상 그러니까 Walk a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건너편으로 이 방향이 있는 건데요. 이 Across 다음에는 건너는 대상이 나와야 되니까 Across the building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빌딩이 있으면 빌딩을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빌딩 이런 단어는 Across 다음에 올 수가 없고요. 건너편으로 Across the street 건너편에 이렇게 방향성 말고 그냥 여기에 있다라는 뜻으로 건너편에 이런 걸로 Across가 쓸 수 있는데 The Golden Park is just Across this bridge 하면 마찬가지로 뒤에 건너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건너는 대상 그럼 건너편에 이 다리 여기가 만약에 다리라면 이 다리 지나서 이 다리 지나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리라면 이게 이제 다리라면 그러면은 지나서 지나서 있습니다. 이쪽에 지나서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빌딩 이런 단어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빌딩을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 통과해서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 Across 도 Through Out처럼 뭐뭐의 전 지역에 걸쳐 도처에라는 의미가 있어서 Every Company Across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통신업계에 있는 통신업계에 있는 모든 회사 통신업계 전체에 있는 통신업계 전체에 모든 회사는 Makes Donation 기부를 한다 유니셉프에 기부를 한다 그래서 Across가 도처에 저녁에 라는 뜻이 있어요. Across 세 가지 건너편으로 건너편에 그 다음에 도처에 이런 뜻이 있는데 건너편에 건너편으로 할 때 뒤에 나오는 명사는 건너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Across from From이 붙었죠? 그리고 Opposite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뭐뭐 반대편에 건너편에 반대편에 이런 뜻이에요. There is a dry cleaner across from the building. 빌딩 맞은편에 이건 맞은편이라는 뜻인데요. 건너편에 맞은편에 빌딩 맞은편에 드라이클리너가 있다. Across from Opposite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냥 Across만 쓰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빌딩이 건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Across만 쓰는 건 안 되고요. Across from 가능합니다. Across from 가능하고요. Next By Beside 가 어디 옆에란 뜻이에요. We moved to the house next to the church 교회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 Take an umbrella by the door 문 옆에 있는 우산을 가져가라. A stream flows 냇물이 흐릅니다. Beside my house 우리 집 옆으로 냇물이 흐릅니다. Next By Beside 모두 어디 옆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 되고요. Near close to 가 어디 근처에 He lives near the park 공원 근처에 삽니다. He lives close to the beach 해안가 근처에 삽니다. Near close to 가 어디 근처에 라는 전치사 되고 past past 는 뭐뭐를 지나서 It's past the bank 은행을 지나서 있습니다. 가기 전이면 아까 before 쓴다 그랬죠? 가기 전이면 지난번 강의였나요? It's past the bank 은행을 지나서고 It's before the bank 은행 가기 바로 전이란 뜻이고요. Behind 는 뒤에 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 뒤에 Park your car on a small street behind the station 역 뒤에 있는 작은 거리에 차를 세워라. So behind 어디 뒤에 역 뒤에 또 얘가 일정에서 뭐뭐보다 뒤처졌다 라는 뜻으로 behind 쓰는데요. We are behind schedule 우리는 일정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반대말은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앞서 있는 이라는 의미로 ahead of 을 쓰고요. 뭐뭐를 지지하고 있는 뒤에 있다라는 거니까 지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She knew that 그 여자는 그것을 알았다. Whatever she decided 그 여자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Her family was right behind her Right 바로 그 여자 뒤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알았다. He was the man 그 남자였다. Behind the plan 그 계획 뒤에 있는 남자였다. 결국 이 남자가 실제 조정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To build a new hospital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는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었다. 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long Along with 해서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Walk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길 또는 해변가 또는 코스트 해양가죠. 이런 말이 나와서 Along the coast Along the beach Along the street 하면 뭐뭐를 따라서 운전해 간다. 뭐뭐를 따라서 걷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Along이 with 사람들이랑 같이 나면 뭐뭐와 함께 해서 Dance joyfully Joyfully하게 춤추세요. Along with everybody 모든 사람과 함께 오늘 전치사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전치사는 지금까지 쭉 보니까 뭐예요? 일단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는 거고요. 전치사는 전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어휘처럼 이 전치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지 그것만 안다면 전치사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암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이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